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완전 그지같은 온갖 배신과 암수가 난무하는 그야말로 퍼펙트한 퐁퐁이 사연 가지고 왔습니다. 무편집이에요. 봅시다. 제목 내가 열심히 벌어온 돈으로 지난 6년 동안 처제 용돈을 매달 50만원씩 챙겨준 마누라 그래! 내가 너 그럴 줄 알고 나도 너 몰래 삥땅을 쳤지. 원제, 마누라가 나 몰래 처제한테 매달 용돈을 줬어요. 마누라가 나를 배신하고 그 돈 모자라 오히려 적발하장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데 그래요. 제가요 직업이 용접사입니다. 주로 플랜트에서 활동을 하고 급하면 여기저기 달려가서 포인트당 돈을 받죠. 그래서 제 또래들이 버는 것보다는 상당히 아주 많이 버는 편입니다. 기본적으로 월천 정도는 찍으니까 물론 1년에 한 달 정도 틈이 있게 쉬는 기간도 있긴 합니다. 어쨌든 결혼을 하자마자 마누라가 자기야 돈 관리 내가 하고 싶어 이랬었고 그래? 그럼 그렇게 한번 해봐라 했는데 이게 6년이죠. 보니까 아내는 직업이 없는 것 같아요. 전업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아주 우연히 처제가 우리 마누라한테 톡으로 언니 이번 달 용돈 고마워 이렇게 말을 하는 걸 제가 보게 됐고 야 이게 뭔 개소리냐 하고 따져 물었죠. 솔직히 이때 통수 오지게 맞은 느낌에 고리 띵 하고 어지러웠지만 그래 뭐 우리가 남도 아니고 부부인데 가족인데 그리고 내 아내의 동생이니까 그냥 여기서 자기야 미안해 얘가 좀 급하다고 해서 이렇게만 말을 했어도 그냥 넘어갔을 겁니다. 아 물론 이게 이번 한 번이라는 가정하에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되레 지가 역정을 내고 거기다가 이게 이번 한 번만 준 게 아니고 매달 50만 원씩 용돈을 줬다고 해요. 6년 동안. 아니 미친 결혼 6년인데 지금까지 매달 50만 원씩 줬다고? 이게 말이야 똥이야. 너무 놀라가지고 순간 뭐? 이러고 말을 못했는데 이 여자가 더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형부가 돼가지고 그게 아깝냐? 자기를 속인 건 미안하지만 그래도 이거 말고는 나는 티끌도 잘못한 게 없다? 이 지랄. 진짜 아구창을 확 날려버리고 싶었지만 마누라를 팔 수는 없는 거고 더군다나 여기서 제가 화를 내면 지는 것 같아서 그냥 덤덤하게 제가 숨기고 있던 비밀 하나를 이야기했죠. 그래! 내가 너 그럴 줄 알고 사실 나도 매달 50%씩 너 몰래 따로 모으고 있었는데 역시 그렇구만! 너는 내가 버는 게 500인 줄 알겠지만 나 사실 월천 번다. 하하하하. 단가도 지금 다니는 곳에서 27만 원 받고 있어. 매달 500 정도는 내가 따로 관리를 한단 말이지? 이랬더니 야 이 사기꾼 새끼야! 이러면서 욕을 받고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허 참내! 진짜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온다 이거! 뭡니까? 뒤에 욕이 있습니다. 댓글 1번 저런 여는 그거 말고도 또 있을 거야. 이런 아나무인 적반하장 여자 정 떨어져서 어찌 삽니까? 이젠 신용도 없잖아. 2번 뭐 여자 쪽 집구석이야 안 봐도 비디오지. 자매가 쌍으로 어? 빨대를 꽂고 말이지? 어휴. 처제가 그동안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도 안 했을 거 아니야. 왜? 언니가 뭘로 해줬슴게? 얼른 경제권이나 가져오세요. 3번 뭐해? 얼른 달려가가지고 다리몽댕이를 아니 통장이나 빼서 오슈. 4번 월 50이라. 그럼 연간 600이고 6년이면 66에 36. 3600만 원. 우와 처제한테 3600만 원 준 거 실화냐? 5번 아니 근데 동생은 왜 자기 언니한테만 고마워하지? 자기 형부가 땀 흘려서 번 돈으로 주는 건데 말이야. 6번 같은 여자가 봐도 이건 돈 관리 자격 박탈입니다. 돈 맡기지 말고 쓰니 본인이 직접 관리하세요. 만약 이거 반항하면 이혼해야죠. 저정신 아니잖아. 7번 형. 그러다가 조만간 계곡에 놀러 가는 거 아니야? 어 조심하세요. 댓글 8번 무슨 댓글인지는 모르겠는데 욕을 오지게 먹고 지워줬어요. 대댓글은 남아있거든요. 그걸 보면 어떤 댓글인지 대충 유추가 됩니다. 대댓글 혹시 아내분이세요? 네가 돈 벌어서 동생한테 주세요. 남편이 지 마누라가 번 돈으로 매달 신우한테 50만 원씩 용돈 줬으면 이혼하자고 난리 찼을걸? 어? 어때요 아줌마? 내 말이 틀리냐? 반박해봐. 2번 장난하나! 월 천이 아니라 월 이천을 벌어도 처제한테 50을 왜 주냐? 그게 의무야? 미친 거요? 3번 아니 처제 용돈을 왜 줘? 너는 신우, 시동생, 네가 돈 벌어가지고 용돈 주냐? 별 미친 소리를 다 안 해. 4번 미친 거요? 뭘 줄 수 있어? 처제 50, 장모 50, 장인 50, 시댁도 똑같이 하면 월 천 벌어도 남는 거 하나 없겠다. 이런 정신 나간 댓글이 왜 베풀이야? 너희들 추천 누른 것들 제정신이냐? 5번 합의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지금 이게 방구석 코끼리 발목을 가진 패미들이 현실인 거냐? 너도 그래? 6번 나도 여자지만 이 댓글 너 진짜 미친 거 아니야? 네가 먼저 네가 번 돈 남편이랑 합의해서 시누이한테 50대 줘봐라. 그러면 네 말 인정할게. 아우 요새 날이 더워서 머리가 헷가닥 쳐 돌아버린 거야 뭐야. 7번 같은 여자라도 시누이였으면 쉴드 칠 여자야. 여기 아무리 많아봤자 1%도 안 될 거야. 근데 상대가 처제니까 형편 좋으면 용돈 줄 수도 있지. 이랄지. 대충 느낌이 오죠. 8번 줄 수도 있는 거지만 그래도 몰래 준 거. 이건 큰 문제죠. 줄 수 있게 뭘 줄 수 있어? 처제가 내 새끼야?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자빠졌어? 거기 다음날 올라온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읽어서 정말 놀랐습니다. 일단 마누라가 집을 나가고 다음날 아침 장인어른과 장모님 손에 끌려왔어요. 끌려오면서 욕을 좀 먹었는지 눈물 콧물 막 이렇게 질질 흘리면서 오더라고. 저한테 대신 사과를 하셨고 애가 나이면 36이지 정신머리는 아직 어리다. 자네가 이해를 하고 한 번만 용서를 해주게. 이래가지고 화는 나지만 차마 장모님과 장인어른 계신 자리에서 욕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도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부부 싸움에 두 분 여기까지 오시게 만들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과를 드렸더니 여기서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갑자기 아니 근데 공서방 자네 말이지 처제한테 용돈을 좀 챙겨준 게 뭐가 그리 죽을 죄인가. 자네 듣기로 딴 주머니 찼다고 하던데 그게 정말인가? 6년 동안 그랬다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 전날보다 더 어이가 없고 고리또띵한 거야. 제가 한 달에 집사람한테 주는 돈만 5,600입니다. 최소한이에요. 그게 부족합니까? 거기다 저희는 애도 없습니다. 제가 집사람에게 돈을 전적으로 다 안 맡기는 건 이걸 죄라고 하기엔 액수가 너무 큰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항상 절반은 주고 절반은 제가 따로 고스란히 잘 모아놓고 있습니다. 아니 막말로 제가 뭐 낚시를 합니까? 아니면 골프나 야구를 합니까? 그 돈 어디에 안 가고 그대로 다 있어요. 저요 한 달에 이 사람한테 월 30만 원 용돈 받고 있습니다. 그 돈만 써도 부족하다고 뭐라 한 적 없어요. 여기까지 말을 하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근데 혹시 두 분 이 사람이 처제한테 매달 50만 원씩 준 거 알고 계셨습니까? 이랬더니 장모님과 장인어른이 깜짝 놀라며 뭐? 아니 이번만 준 게 아니고 매달 50만 원 줬다고? 예. 6년 동안 매달요. 이랬더니 이건 모르셨나 봅니다. 말을 안 한 거죠. 잠시 조용하나 싶더니 정말 무섭게 당신의 큰딸을 째려봅니다. 마치 죽일 듯이. 그러자 아내는 팍 움츠러들면서 바로 제 뒤로 몸을 숨기는데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왜 내 뒤로 숨어? 저요. 사실 처제 한 번씩 저희 집에 놀러 오거나 명절이나 생신 때 만나면 몰래 용돈 쥐어주고 그랬습니다. 아직 취준생이고 지갑 비워서 그래가지고 자존감 자존심도 떨어질까 봐 제가 다 챙겨줬어요. 그거 대비해가지고 주말에 알바도 했었고 연장도 안 해도 되는 거 많이 하고 그런데 제가 생생내는 거 싫어서 말 안 했는데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서운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아내가 깜짝 놀라며 뭐? 자기 지금 뭐라고 했어? 아니 그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얼마 줬는데 언제부터 줬어? 이러길래 뭐? 너도 나한테 말 안 하고 달마다 50 줬잖아. 어? 나도 줬어.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개판 나버렸습니다.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요. 타이름을 필요합니다. 하 진짜 이게 어른들 앞이라서 크게 심각하게는 못 싸우고 그냥 저냥 의뢰 있는 싸움처럼 흐지부지 됐어요. 그리고 아내는 지금 처제랑 통화를 하면서 오지게 싸우고 있습니다. 야 이 그지 같은 년아 이러면서 말이죠.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지난 댓글 중에 50만 원만 졌을 리가 없다. 장모님과 장인어른한테 갔다 했는데 제가 이거 의심돼가지고 통장 확인해봤는데 50만 원 외에 따로 크게 나간 건 없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용접을 하는데 무슨 월천이냐 하시는데 저는 아크, 디크, CO2 자동용접 다 할 줄 알고 카본, 서스 이외에 알로이, 나인크롬, 티타늄 다 다룹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용접계의 달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못 보는 분들도 많고 또 오히려 반대로 훨씬 더 많이 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반도체도 단가가 요즘 22만 원, 23만 원 합니다. 본인 노력과 기량만 되면 돈은 얼마든지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이에요. 다만 살아남는 게 그게 힘들어서 그렇지. 여하튼 이거 이혼까지 생각할 만한 배신감이 드는 건 아니고 그래도 크게 실망한 건 사실입니다. 몰래 챙겨줬던 처제나 마누라나 둘 다 거지같고 씁쓸하네요. 참고로 저희 처갓댁 잘 삽니다. 건물 월세로만 월 500 정도 수입이 들어오고 또 따로 연금도 나와서 두 분 생활하시는 거 아무 지장 없어요. 잘 살아요. 그걸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술 먹으면서 쓴 거라 두서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댓글 1번 하, 이 아발, 봉봉이야! 하하, 정신 좀 차려! 2번 뭐야! 자기 부모님도 잘 살고 형부한테도 돈을 또 따로 받았다고 언니 몰래, 이야! 저렇게 돈 받아 처먹는 처제가 제일 레전드다. 서로가 서로를 다 속이고 있어요. 마누라는 남편 몰래 주고 또 남편은 또 마누라 몰래 주고 또 처제는 양쪽 모두에게 비밀로 하면서 돈 다 받아 처먹고 3번 야, 6년 동안 배우자 모르게 돈 빼돌린 거 개소름 또 지잘못인데 적반하장으로 정색 빠는 것도 소름 저런 걸 데리고 산다니 정말 미친 거 아니에요, 쓴이? 저런 인상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야. 아니, 못 고친다. 뇌를 용접해도 못해. 4번 야, 남편 용돈 30, 지 동생 용돈 50, 양심 없는 얀? 5번 그럼 경제권이라도 완전히 뺏어와요. 용돈 좀 주고 나머지 생활비는 체크카드 하나 주면 되잖아. 그리고 찾아도 그래. 지 언니 닮아가지고 참 염치 없네. 6번 며느리 명의로 40병대 집을 해줬더니 그걸 홀랑 저당 잡아서 친정엄만 아파트 사준 사람도 내 주변에 있습니다. 이야 7번 맨날 뭐만 하면 퐁퐁 타령하는 밑바닥 인생들아 보고 있냐? 이게 바로 진짜 퐁퐁이다. 맨날 지들 퐁퐁이 될까봐 걱정하고 사는데 야, 니들은 퐁퐁 될 능력도 없는 거라고. 이게 퐁퐁이야. 8번 보인 나이가 서른여섯이면 처제도 나이가 좀 있을텐데 아직도 취준생이라니. 이건 또 뭐냐? 너무 무서운데? 그러잖아 친정기 잘 먹고 잘 사는데도 저... 저 지랄이. 9번 야, 그래도 처제 생각해가지고 용돈 준다고 주말에 알바도 하고 연장근무까지 했다는 남편인데 그런 남편한테 미안해하는 게 아니라 동생이 자기 몰래 딴 주문이 찬 거에 분노를 하네? 뭐야 이거? 혹시 50만원씩 통장에 따박따박 꽂아주면 그걸 언니랑 동생이 둘이 반팅 나눠가시기로 했던 건가? 야, 이것도 참고 산답니다. 그래요. 나중에 제대로 된 후기 기대하겠습니다. 파이팅해야지. 어쩌겠어. 그래요. 잘 살아봐. 마누라가 되게 예쁜가봐. 이건 참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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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